강좌 시리즈입니다.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리액터, 뷰, 앵귤러 이렇게 다섯 가지 주제예요. 그래서 중급 2년차에서는 자바스크립트, The Definitive Guide와 Eloquent JavaScript 이 두 책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책으로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이미 했었죠. 했는데 이번 얼마 전에 새로운 책이 버전 업데이트가 됐어요.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업데이트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급 3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입스크립트, 우리 강의를 다 했던 책들인데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가지고 중심적으로 해서 중급 3년차 과정으로 3권의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급 4년차는 프론트엔드죠. 프론트엔드 개발해서 뷰와 리액터와 리액터는 리액터와 리액터 네이티브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앵귤러하고 이렇게 4권의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책은 아마존에서 평점이 평점이라고 되어 나네요. 소비자 평가가 상당히 좋은 책들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넉넉잡아서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전에 끝날 겁니다. 올해 하반기가 되기 전에 여기 있는 책들은 다 끝날 거예요. 왜냐니까 이미 우리가 강의를 다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했던 내용이라서 아무래도 좀 쉽고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